온 세상 사람들이 도를 알면 좋겠지만 세상은 갈등 증오, 미움, 폭력, 극단이 넘치는 지옥인 것 같습니다 지옥이건 말건 도를 닦은 사람들은 연꽃을 피울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도를 알면 좋겠지만 도를 알면 좋겠다 하시면 돼요 그 이상 얘기는 필요 없어요 이 얘기들은 뭐하러 규정을 하세요 여기는 뭐 헬, 안 그래도 헬조선인데 헬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지금 누구나 안에 양심이 있다는 측면을 보고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나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내 거, 다 각자 내 거 신경 쓰면 돼요 학단 강의 들은 분들이 다 내 거 찾으면 돼요 남들은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 괜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거나 잘하면 돼요 나는 내가 맡은 책임은 여기입니다 나, 각자 나의 우주 양심으로 지킬 것 이게 하느님의 명령이지 다른 사람 먼저 지켜라, 지키게 해라 이게 하느님 명령 아니에요 뭔가 이게 애고에 빠져서 들리는 소리예요 남이 다 잘했으면 좋겠는 거 애고에 빠져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느님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부터 잘하라고 하지 죄 없는 자가 돌던 자라 이러죠 하느님 하느님의 소리는 내가 깨어 있으면요 이 세상이 정토로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여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머지 소리는 다 부지러운 소리예요 뭐 하러 하세요? 그런 얘기를 나부터 잘하자 다 갑자기 자기 우주만 챙기면 끝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어떻게 하겠는데 남들이 힘들겠어 그런 말은 양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양심에서 출발했더라도 애고에 왜곡됐다 하느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너는 자명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우주의 우주의 근본 로고스 근본 원리 인의의 지신 육바람일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니? 너가 지금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육바람일에 비추어 자명하니? 타당하니? 이게 우주에서 매 순간 우리 법계 우리 마음의 세계에 육군의 세계에 울려퍼지는 우주에서 오는 저 고차원에서 오는 메시지예요 그대는 자명한가? 그대는 육바람일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게 다예요 도 닦는다는 거 이게 도예요 도 길 길도자 제가 요즘 책 사인할 때 이거 이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걸어가는 것도 제가 그리고 그래요 도가 길이다 길이니까 길 따라갑시다 아미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